안녕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나는 오 맞췄어요 수진이 맞습니다 스완이에요 하이체인? 나 스완 안녕하세요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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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좀 있으면 강의 들으러 가야 돼요 맞아요 시간대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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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스완 스완 샘 Using 흥 무리 그 롤리라는 곡을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화음으로 다 같이 부르신 게 있는데 그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곡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태연 선배님 곡 이번 불틴 잠깐만 네 맨션 익숙하거든 I think I've lost my mind But it's my kind of love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고는 주저앉아 문 뜨거운 순간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만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밀어내봐도 난 나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너무 높게 잡았어 키를 너무너무 높게 잡았어 So I am the you I got so high 너무 높아 그리고 요새 듣고 있는 아 에이핑크 선배님 딜레마 당연히 들어봤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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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요새 최신곡들 다 들어본 거 있죠 스테이지 씨 선배님들 Run To You도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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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Run To You 제이제이 물부란 딸 안 가리는 차이 안 해볼 절대로 도도 비비지 선배님들 밥 당해 들어봤죠 스테이지 씨의 영럽 예, 들었죠 스테이지 봤어요 엠넷? 엠카운트도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 느낌 저희도 나중에 그런 스타일 했으면 좋겠어요 스타일의 곡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참 굿나잇이라는 쿠기 선배님의 곡에 빠졌어서 쿠기님이랑 비오님께서 부르신 굿나잇이라는 노래 그것도 좋더라고요 際 질문이 오늘은 스테이지 이랬어 스테이지 신선한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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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짜라 엠믹스님들의 탱크도 들어봤고요 자꾸 신곡들이 엄청 올라가네 탱크 들어봤고 이거 뭐라고 읽는 거지? ㅇㅇ인가? ㅇㅇ도 들어봤어요 긴가민가요도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죠? 긴가민가요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독성 있어 긴가민가요 Can't complain 다 그런 거라 해 이상해 왜 긴가민가요 Can't explain 더 특이하다 해 말 못해 왜 긴가민가요 블랙핑크 선배님 노래도 들어봤죠? 들어봤다고 하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고 워낙 명곡들이 많으시니까요 직진 My Treasure 들어본 것 같아요 나에게로 직진 제인 오오오오오오 이거 맞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신곡 파티네요 아 정작 비투빈 선배님 노래랑 불렀네 비투빈 선배님 노래인 노래 가끔 정작 비투빈 선배님 노래 롸 롸 향상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함께 들었었던 같이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멜로디 에이티즈 선배님들 데자뷰요? 뭐지? 내 안에 데자뷰 미쳐가 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멈출 수가 없지 난 나나나나나나나나 오 데자뷰 나 지금 다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굿바이 바이 흐인 선배님 굿바이 굿바이가 그거죠? 저 연습생 때 불렀던 고은 언니랑 같이 불렀던 곡 잠시만요 가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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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한국 제목이 뭐지? 아 헤어지자 헤어지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어 잊어보려 했어 지난 날에 모든 걸 노력했어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어 내겐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정말 그랬어 쉽게 잊혀지진 않았어 누구도 그랬을 거야 아무렇지 않진 않아도 이렇게까지 힘이 드는 건 널 잠깐만 이것도 너무 높게 잡았다 처음 만나 설레었던 기억들이 꼭 어제처럼 선명해서 지워지질 않아 뭐야 아 내가 알던 네 모습도 이젠 거짓말 같아서 믿을 수 없는 걸 헤어지자 아까 그리고 제가 대답해드리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말이죠 애니 어머 어머 깜짝이야 3월이 되니까 기분이 어때? 라고 하셨는데 3월에 저희 이제 곧 1주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설레는 거 있죠 3월은 참 설레는 달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 데뷔했던 그날들과 그 날과 그 모든 이제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말이죠 아 벌써 벌써 그렇다니 벌써 1주년이라니 그래 2주일 4주일 4주일 3주일 4주일 sleep all night 1주년 1주년 정말 벌써 1주년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음 없는 내 맘 으아아아아아 따다다 조절이란 듯 롤루 랄라라 롤루 은하트 따따따드 페인트 차은 따따따 페인트 차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멈출 수는 없어 Thunderous가 뭐.. 한국 제목이 뭐예요? Straight Kids 선배님들의 Thunderous Thunderous 소리꾼인가? 군인가? 이거 한국어.. 한국어 제목이 뭐예요? 제가 영어로만 봐가지고 지금 소리꾼 딴따라람 딴딴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 소절씩 불러드릴게요 원하시는 노래들 제가 비록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 약간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다가 좋죠? 마이크를 마이크 켜서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한번 켜서 불러볼게요 이게 작동이 되는 컬러 신랑이 잘생긴 습니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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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웨이크 가기인가? 이거는 되나? 아 맞다 이거는 되나요? 잠깐만요 이게 1번이었나? 이게 웨이크 킨 거에요 이게 웨이크 킨 거에요? 마이크 온? 마이크 오픈? 마이크 킨 거는 1번 마이크 안 킨 거 2번 상관없나? 상관없나요? 마이크 온 마이크 온 오케이 마이크 온 마이크 오픈 워샤워 워샤워 아직까지는 마이크 온이 좀 많은 거 같기도 하고 마이크 온 마이크 오픈 마이크 온 I prefer you Thank you 바꾼 게 낫나? 마이크 쭉 잠시 켰다가 잠시 껐다가 잠시 껐다가 이렇게 할게요 마이크 온이 조금 더 많긴 한데 너무 울리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켰다가 껐다가 해볼게요 원래 여기 공간 자체가 좀 울려가지고 그러면 뭐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메들리 메들리 형식으로 가볼까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살짝살짝씩 이렇게 올려주는 곡들을 제가 보고 제가 아는 노래들이면 한 소절씩 불러올게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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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스포 할 게 없어요 스포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스포 할 게 없다고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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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나요? 잠깐 아까 끊겼었죠? 오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하이 선배님의 Only라는 곡을 누가 올려주셔서 Only를 한번 해볼게요 가사를 찾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 곡은 이하이 선배님의 Only라는 곡입니다 Be my only one 이렇게 부르고 싶어 이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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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요 매치가 잘 안돼요? 일단 불러볼게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대와 난 빛깔을 날개가 빛을 해줘요 내가 더 줄을게요 이렇게 끝이 있어 준다면 뭐더라? 잠시만요 아는 노랜데 헷갈리네 잠깐만요 미안해요 어린이 어린이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내는 eighth 그대와 맘은 맘은 내 사랑 Be My Only Lov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언어스 선배님들의 루나 루나가 월하민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 월하민 루나 한밤의 밤에 빛 눈부신 빛처럼 달빛의 밤에 빛 하얀 꽃처럼 한순간 사라진 나룻밤꽃처럼 열 따라가 다시 믿어먹가라 한밤의 밤에 빛 눈부신 빛처럼 달빛의 빛 밤에 빛 하얀 꽃처럼 한순간 사라진 나룻밤꽃처럼 달빛의 밤에 넌 참 아름답구나 백예린 선배님의 Square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미공개, 미발매 때도 굉장히 굉장히 핫했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어디부터 노래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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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나중에 들어볼게요 스테이씨 선배님들이 영러브 제가 잠깐 들어볼게요 영러브 아는데 부를 잘 부를 만큼의 그 정도는 잘 몰라서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는 터치에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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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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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좋네요 암 позвол Bou indisp söz 죄송해요 윤종진 선배님 아니면 환생이라는 곡을 잘 몰라요 아야겠다고 I need to be the one who takes you home I don't deserve it, I know I don't deserve it Pove Okay, I'll try it It's so high, but yeah Is it cute and super pop, is it good? Uh, tell my minutes into eyes You got more than 20, 20, babe Me and I, bless all you that you made It's so hard to get it And I do, can't seem to keep nothing from you How you touch myself from the other side Bring me to my ego and my pride I want to love me It's a way that you love me Oh, for I love my pretty And all I want to be too I love to see me from your point of view I want to trust me So, why don't you trust me? Oh, man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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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음 으 6e 2 2 2 2 2 2 2 2 5 6 6 6 6 5 5 5 6 6 6 6 7 7 7 7 7 8 8 8 9 9 10 텍스트이 선배님 여러분들의 Loser 인가? 이 곡 놀랐었던 것 같아요 저 멜로디만 알아요 저 멜로디만 알아요 태연 선배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가 진짜 이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곡 맞는 것 같은데 이 노래였던 것 같은데 맞다 이 노래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울어도 이상하지 않은 말 난 너를 몰래 떠올려 니가 내리면 난 너를 울리지 않는 것처럼 꺼내나 그만큼의 행복한 기억들을 주머니에 너를 울려 전부 쓰기는 거냐 전부 쓰기는 거냐 좋은 날이지 울고 않는 게 왠지 아쉬운 거야 나는 시계를 지금에 맞추지 마 울어도 이상하지 않은 말 난 너를 몰래 떠올려 니가 내리면 난 너를 울리지 않는 것처럼 뭔가 그다운 멜로디가 예상이 잘 안 가는 곡인 것 같아요 어디다니는 너를 나와 너와 가는 너를 울리지 않는 것처럼 니가 내리면 난 너를 울리지 않는 것처럼 어색하지 않은 걸 긴 꿈을 깨지 않아 어색하지 않은 걸 보내주고 나 어색하지 않은 걸 보내줄 수 있겠지 저의 눈은 rép clos기 이거는 나중에 좀 많이 듣고 커버해보고 싶어요 안으로 저런 시간일 뿐이야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11도 있었는데 아이브분들의 11 고등학교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그럼 잠깐 들어와서 듣고 있는 거구나 아니 막 개학하고 개강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던가 어떤 분이 저 옛날에 V LIVE 했을 때 부른 무반주 노래들 편집해서 올려주신 거를 최근에 봤어요 올라온 지는 조금 된 거 같은데 최근에 그걸 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아서 보니까 뭔가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저런 노래를 했었구나 이러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선우정화 선배님이 도망가자 노래 부른 거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감사해요 피를 피를 불러달라고요 알겠어요 네 이끄라진 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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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스피를 붓 도망가자 라이브 이름 chan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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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습니다. Yeah.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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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mon. 너희라도 울 것 같아 귀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지껏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비며 내가 참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보는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사면될 때까지 가오자 지금 나 도망가자 나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걸 마지막 곡이라고 설명하고 부르던 찰나였어요 부시의 수환이랑 만나게 됐거든요 맞아요 인사를 풀러게 마지막 곡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누구게 나 누구게 나 누구게 나 누구게 나 누구게 제가 지금 뭘 먹고 있냐면요 청포도사탕 진짜 제가 뭘 먹었냐면요 진짜 고구마 말랭이 안물 안 구 너도 안 궁금했을걸 야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래란 왜 이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내가 들어온 거 먼저 들어왔는데 맞아맞아 맞췄어요 맞아요 똑똑하네 마이크 어떻게 켜도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는 Bye guys 내가 내려갈 갈 시간 내가 내려갈 시간 도둑이야? 나 원래 어 Sorry 저의 도실이 아닌데요 도실이 아닌데요 네번 맞는데요 He can't help falling in love So cute Thank you 아 여러분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도시언니 없어요 무슨 소리 도시언니 없어요 도시언니 없어요 도시언니 없어요 언니들도 마지막 안녕 해줘요 안녕 Bye guys Have a good day 안녕 Bye guys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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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